쉬고 누워있고 자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너무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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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고 있는 줄 알았어요 죽 남편이요 남편 남편 라텍스 남편 라텍스 요즘에 저거 해놓는 분들 많더라 되게 좋다 서구이 뭐하고 있었어? 엄마 일어났어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씨끼 밤새 잘 잤죠? 아유 개냥이네 귀여워 너무 애기다 귀엽다 얘는 완전 제 껌딱지 서구은 후추 어딨어? 후추 어딨어? 후추 꼬마가 후추 밥그릇인데 바로 그냥 아이들 밥 챙겨주네요 후추 후추야 후추야 고향이들 때문에 침대에 상처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다 긁어먹어서 무서워서 못 나오나 보네 후추야 후추 좋아하는 거 같았어 아유 집사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야 무서워 거기서 먹을까? 괜찮아 안 나와도 돼 아유 먹네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아 나도 배고픈데 아 한 끼 뚝딱 좋다 아 샐러드 아 샐러드 아 근데 왜 침실로 아 아 집순이의 향기 납니다 어 뭐야 오 와 이게 딱 집순이분들한테 이템인가요 이게? 그렇죠 그렇죠 해야지 해야지 리모콘이 몇 개인 거예요 지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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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방에만 한 열 개 있어요 진짜 그걸 다 기억을 해요 뭐가 뭔지? 가끔 헷갈려가지고 어 이게 뭐였지? 막 이럴 때 있는데 다 모양은 다행히 다 다르게 생겨가지고 어? 어 업데이트하니? 어 나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 저 표정 아니 뭐 저기다 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 아 있어 보이게 침대에서 아침 먹고 싶었는데 텄네 텄어 텄네 텄어 말투가 구수하시네요 아 멘트 좋다 아침 먹으면서 하려던 건 그 침대에서 브런치를 즐기는 어떤 그런 여유로움과 영어 원어로 된 리드나 영화를 보면서 어 그런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근데 왜 자막 없이 믿을 보는 건 그 로망이 그 온앤오프 이해성씨 편을 보다가 이 로망이 생긴 거예요 오 아 업데이트 보면서 어 업데이트 은근 오래 걸린다 은근 오래 걸리더라고요 됐다 저게 맞네 하루를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하니까 너무 좋네 아멘